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을을 모르고 자기 을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론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또 결론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생명 살리는 것인데 그것이 영혼구원이고 또 237나라와 오충종족 보그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칼비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다 라고 직업소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소명서라는 것은 내 직업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 하고 또 내 생업이 생명 살리는 통로가 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따로 또 사회생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노마서 10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동적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기를 간절히 바라던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해계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을 가지고 한 것이 오히려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주의와 또 불건전 신비주의와 인본주의 같은 신앙생활은 복음과 구원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죠 또 기독교 밖에 있는 종교인들은 노력과 또 선행과 같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두 가지 영적 문제로 평생을 헤매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오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노마서 10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바울의 가슴을 가슴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인 동시에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또 자기 의를 드러내라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해외까지 다닐 정도로 열심을 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색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오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율법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오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은 그리스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오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로의 은혜여 율법의 효력은 완전히 끝났고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떨어야 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로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로만 체험하면 끝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로만 체험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내들이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인생의 결론이 나고 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성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노마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모시려고 하늘 내에 올라가서 차려다니거나 또 죽은 자 가운데 사이에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결코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원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수를 주스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아니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구원은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 생각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생각이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어제 강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이고 또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내 생각, 또 내 기준, 내 경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삶 오직을 붙잡고 삶 오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오직이란 것은 오직 그리소,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 오직이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우리에게 생활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빈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말씀이 없으면 빈배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의 기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호흡도 3분 동안 멈춰 있으면 뇌의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 육신적인 호흡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도는 육신적인 호흡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오늘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우리가 오늘의 전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이고 성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전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복음과 말씀에 각인된 삶을 살고 또 기도가 뿌리 내려지는 삶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유하신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바울은 노마서 우리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어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와 관해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히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시작은 영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심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일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또 그 누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정지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욕해 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부여한 것을 말하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정도로 넘치는 영적인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를 발견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높이와 또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함을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출발점이 강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 메시지가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갈 때 부욕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부욕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남태평양에 있는 군도라는 섬에서 하고 있는 쿨라라는 선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쿨라라는 선물 문화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C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또 이렇게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A라는 사람에게까지 선물이 다시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 문화를 보면서 성경적이면서 또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담래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전도와 성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가슴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품었고 그래서 일평생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가슴이 생명 살리는 일이고 영원 구원이고 또 2, 3, 7 나라와 5총 종족 복음을 하는 것을 붙잡고 언약적인 도전을 하면서 생명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이 생명 살리는 일에 있음을 붙잡고 현장에서 언약적인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욕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